41. 비원가 항목이 아닌 것은? 1. 도난으로 인한 것. 2. 화재로 인한 것. 3. 지진 등으로 인한 것. 4. 전력 사용으로 인한 것. 정답은 4. 전력 사용으로 인한 것. 42. 완두콩과 옥수수를 선택할 때 식용으로 가장 알맞은 상태는? 1. 수확 후 오래 저장하여 전분 함량이 낮은 것. 2. 미숙할 때 수확하여 당함량이 높은 것. 3. 수확 후 오래 저장하여 전분 함량이 높은 것. 4. 미숙할 때 수확하여 당함량이 낮은 것. 정답은 2. 미숙할 때 수확하여 당함량이 높은 것. 43. 다은중 원가의 3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직접비. 2. 경비. 3. 재료비. 4. 노무비. 정답은 1. 직접비. 44. 채소를 냉동시킬 때 전처리로 대치기를 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살균효과. 2. 부피감소효과. 3. 효소파괴효과. 4. 탈색효과. 정답은 4. 탈색효과. 45. 다은중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대중음식점. 2. 병원의 직원식당. 3. 공장의 종업원 급식소. 4. 기숙사 내의 식당. 정답은 1. 대중음식점. 46. 짠맛을 내는 조미료인 소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신맛을 줄여주고 단맛을 높여준다. 2. 제빵, 재면에 첨가하면 제품의 물성을 향상시킨다. 3. 식품의 조리와 방부력을 지닌 보존료이며 무기질의 공급원이다. 4.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크다. 정답은 4.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크다. 47. 원가계산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발생기준의 원칙. 2. 상호관리의 원칙. 3. 진실성의 원칙. 4. 예상성의 원칙. 정답은 4. 예상성의 원칙. 48. 조리의 기본 조작 중 다음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표면적이 커짐으로 가열할 때 열의 전도가 좋아지고 조미료 침투도 잘 되나 영양소에 손실이 많다. 1. 썰기. 2. 씻기. 3. 분리기. 4. 누르기. 정답은 1. 썰기. 49. 냉동설비에 사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맞게 설명된 것은? 1. 해동시킨 후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시 냉동 보관하도록 한다. 2. 액체류의 식품을 냉동시킬 때는 용기를 꽉 채우지 않도록 한다. 3. 어육류의 냉동 보관 시에는 냉기가 들어갈 수 있게 밀폐시키지 않도록 한다. 4. 냉동실의 제설 작업 시에는 더운 물을 사용하여 단시간의 서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정답은 2. 액체류의 식품을 냉동시킬 때는 용기를 꽉 채우지 않도록 한다. 50. 곡류 중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무기질과 비타민 비군도 많이 함유한 것은? 1. 귀리. 2. 보리. 3. 호밀. 4. 쌀. 정답은 1. 귀리. 51. 공중보건의 사업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1. 보건교육. 2. 개인의료. 3. 보건행정. 4. 모자보건. 정답은 2. 개인의료. 52. 해충구제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1. 발생원의 제거. 2. 성충구제. 3. 유충구제. 4. 방충망의 설치. 정답은? 1. 발생원의 제거. 53. 환경위생의 개선으로 발생이 감소되는 전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이질. 2. 장티푸스. 3. 홍역. 4. 콜레라. 정답은? 3. 홍역. 54. 질병 발생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면역. 2. 병인. 3. 숙주. 4. 환경. 정답은? 1. 면역. 55. 집단감염이 잘 되며 항문 부위에 소양증이 있는 기생충증은? 1. 간흡충. 2. 회충. 3. 요충. 4. 구충. 정답은? 3. 요충. 56. 다음 기생충과 인체 감염 원인 식품의 연결이 틀리게 된 것은? 1. 간흡충. 민물고기. 2. 폐흡충. 가잘. 개. 3. 무구조충. 바다생선. 4. 유구조충. 돼지고기. 정답은? 3. 무구조충. 바다생선. 57. 살균작용 강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방부 멸균 소독. 2. 소독 방부 멸균. 3. 멸균 소독 방부. 4. 방부 소독 멸균. 정답은? 3. 멸균 소독 방부. 58. 역성 비누를 식품 소독에 사용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무해. 2. 무독. 3. 무자극성. 4. 무살균력. 정답은? 4. 무살균력. 59. 이타이 이타이 병의 원인 물질은? 1. 카드뮴. 2. 수은. 3. 구리. 4. 아연. 정답은? 1. 카드뮴. 60. 회춘감염의 예방 대책에 속하는 것은? 1. 쥐의 구제. 2. 분유 처리장 설치. 3. 어류의 가열 섭취. 4. 육류의 가열 섭취. 정답은? 정답은? 2. 분유 처리장 설치.